사자는 꿈속에서 강력한 상징성을 가진 동물 중 하나로 그 자체가 힘, 권위, 그리고 용기를 나타냅니다. 꿈에서 사자가 등장할 때 그 의미는 단순한 동물의 출현을 넘어서 개인의 내면 상태, 외부 환경, 그리고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만큼 꿈에서의 출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사자는 대개 긍정적, 부정적인 상황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는 사자 꿈을 꾸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사자는 꿈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에서 권력과 통제에 대한 갈망이 존재할 때 사자가 꿈속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갈망은 직장에서 더 큰 권한을 원하거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자는 그 욕망이 현실에서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거나 억제될 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자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꿈에서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에 대해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용기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사자가 공격적이기보다는 온순하게 등장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이미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는 위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사자가 위협적으로 등장할 때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개인적인 갈등 또는 건강문제일 수 있으며 사자는 그 문제들이 꿈속에서 형상화된 것입니다. 사자가 공격하거나 쫓아오는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마주한 문제로부터 도망가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지도자나 보호자의 역할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사자가 자신을 지키거나 함께하는 장면이 나타날 때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해줄 강력한 인물이 필요하거나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때 사자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강력한 권위자나 정신적 지지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자는 꿈속에서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적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본능적 욕구는 대개 억압된 욕망이나 충동으로 사자의 출현은 그 욕구가 꿈꾸는 사람의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자가 야생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날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문제나 사람을 반영합니다. 사자는 종종 꿈꾸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인물이나 상황을 상징하며 그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망이 드러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과정이 길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현실에서의 문제도 그만큼 크게 느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자를 타고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강력한 힘을 통제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힘과 용기의 상징이므로 이를 탄다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를 잘 해결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종종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됩니다. 사자가 싸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격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갈등은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꿈꾸는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할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대인관계의 충돌을 겪고 있거나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사자가 승리하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사자가 패배할 경우에는 꿈꾸는 사람이 갈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자를 길들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억제되지 않은 욕망이나 충동을 통제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본능과 야생성을 나타내며 이를 길들이는 과정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현실에서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자기 통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자와 함께 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게 강력한 지지자나 보호자가 있음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자가 평온한 상태로 등장할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사자가 경계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어떤 위험이나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자가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지만 대개 이 꿈은 보호와 안정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리더십을 상징한 사자 꿈 한 남성은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사자를 타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리더십과 권위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되었으며 그는 이후 직장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리더십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결과적으로 그에게 큰 자신감을 부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꿈을 꾼 사례 한 여성은 반복적으로 사자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녀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겪고 있던 갈등을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통해 자신이 도망치고 있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고 그 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꿈은 그녀의 심리적 갈등을 나타냈으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감을 상징한 사자 꿈 한 사업가는 어려운 사업 상황에서 사자와 함께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그는 그 꿈을 계기로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사자 혜태 원앙 용댐기타의 짐승에 관한 꿈 대체로 업적, 유물문원, 문화재 등을 상징한다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서 사자나 호랑이를 보는 꿈 관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지도자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성공하게 된다 돼지를 해치려 오는 표범과 사자를 때려잡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출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들판에서 여러 마리의 호랑이나 사자가 올려 노는 꿈 어떤 단체에서 지식인이 많은 것을 보거나 책을 읽을 일이 있다 사자 머리를 얻는 꿈 큰일의 중요한 부분이 성사되거나 권리와 명예를 얻으며 우부머리가 된다 사자 호랑이 곰 등의 맹수들이 서로 무럭뜯고 싸우는 꿈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한 이익을 위해 별두를 벌이게 된다 소송, 싸움 등을 하게 된다 사자 호랑이 표검의 등에 날개가 달려있는 꿈 지혜가 충만하여 전파력이 막강함을 의미한다 사자가 사람의 몸에 다가와서 혀로 핥아주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협조를 얻어 성공하게 된다 행운이 있다 사자가 산봉우리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울어대는 꿈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장이 되어 막강한 지휘봉을 쥐게 된다 사자가 우는 소리를 듣는 꿈 남의 이목을 한꺼번에 받는다 사자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 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굴복시킨다 사자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꿈 새도가를 굴복시킬 수 있다 사자가 자신을 피해서 도망치는 꿈 일반적으로 권리상실, 사업실패 등이 뒤따른다 사자가 죽어서 뼈만 남는 꿈 신면세도 없고 열을 붉은 꽃 없다 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인생은 무상하기만 하다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갈기를 세우고 달려오는 꿈 영성을 크게 떨치거나 권세가 높아지는 영화로움과 앞길을 가로막는 재반장애와 난관을 타파하고 북위, 번창을 성취하게 된다 사자나 허랑이 등의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성사된다 사자를 죽이는 꿈 장애물을 제거하고 되고 일이 성사된다 사자를 타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지위가 높아지고 입심양명하게 된다 2파, 당선, 합격, 취득, 승리 등의 길조이다 사자를 타고 동물원 안으로 들어가는 꿈 국가 권력과 권세, 정당,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군사 등 문물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된다 2파, 승진, 의외 진출 등의 길조이다 사자를 타는 꿈 권세 있는 사람의 후월을 받는다 사자를 피해서 도망치는 꿈 쾌하는 유선되고 일반인으로는 권리 상시해 사업 실패 등을 가져온다 사자에게 물리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사자에게 쫓기는 꿈 추진하고 싶은 일이 난관에 부딪힌다 사자와 표검을 때려잡은 꿈 출산이 순조롭다는 암시이다 사자의 고기를 먹는 꿈 고관자리에 오른다 사자하고 대화를 하는 꿈 높은 신분이나 직장 상사에게 사전교감으로 계획된 일을 척척 해낸다 상봉, 면담, 토론, 회의의 모임 등이 있다 시라손이 때가 사자나 맹수를 보고 공격하여 얼굴을 찢어 죽이는 꿈 어떤 일에 조직적으로 행동을 하여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자국의 선수들이 외국의 강팀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여 결승에 올라가 금메달을 딴다 강력범 일망타진, 대화를 낚는다 군전술, 전략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 예쁜 새끼 사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세대간 임시를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제, 식복 등의 기룐이다 혹 손님과 친인척이 찾아온다 용허랑이 사자 등의 머리를 땅속에서 캐내거나 죽이고 얻는 꿈 흔일의 중요한 부분이 성사되거나 권리 명예를 얻고 우두머리 간다 우람하고 힘이 센 동물 중에서 특히 호랑이나 사자 누런 황후 검은 돼지에 관한 꿈 아들 태몽이다 임산부가 사자나 호랑이를 피해 도망가는 꿈 태아가 유산이 되거나 일반적인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권리를 얻게 되더라도 곧 그것을 상실하고 일찍 사망하기도 한다 저승사자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꿈 현재의 이승을 하식하거나 중병을 오래도록 알게 된다 질병, 사고가 발생한다 전사자의 유고를 군인이 안고 온 꿈 하고 있는 일이 끝대로 성취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좋은 꿈이다 초원에서 많은 사자와 호랑이가 뒹굴며 노는 것을 보는 꿈 자신과 관련된 기관에 인재가 많아 도움을 받게 되거나 위인, 전기류의 책을 써내거나 읽을 일이 생긴다 코끼리가 사자를 이기는 꿈 경쟁자를 제거해 승리할 꿈이다 호랑이가 사자를 타고 달리는 꿈 권력자, 공공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호랑이나 사자가 자기 앞에 버티고 앉아있는 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목적 달성을 이루게 된다 호랑이나 사자가 자기에게 덤벼들거나 얻고 다니거나 집 방안에 들어와서 엎드려 있는 꿈 호랑이나 사자를 때려 죽이는 꿈 자기 일에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를 성사시키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호랑이나 사자에게 쫓기는 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난관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호랑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꿈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고 권력층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 호랑이나 사자의 등을 타고 달리는 꿈 권력자, 공공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성사시키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호랑이나 사자, 공공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성사시키게 될 암시가 있는 꿈